안녕하세요. 오늘은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하고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크리스틴의 강적들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둘인데 두 사람이 낸 책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편집을 해서 합본으로 낸 겁니다. 루이스 최퍼스라는 사람이 루이스 최퍼하고 터툴리안인데요. 루이스 최퍼는 사탄에 대한 원고를 쓰셨고 책을 냈고 그리고 터툴리안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죠. 테르툴리아누스는 이 단하고 우상에 대해서 썼습니다. 터툴리안은 아람어로 된 것을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아람어로 쓴 것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고 그 라틴어로 영어로 번역을 했고 어떤 분이 번역가가 영어로 번역을 했고 그 영어를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아마 이것은 책으로는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번역하기 전에 검색을 해봤는데 책은 없더라고요. 오늘은 좀 2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건데 제가 이것을 책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책은 이렇게 생겼고요. 책은 이렇게 생겼고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이미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이게 작년 6월에 나왔어요. 작년 6월에 나왔는데 원래 번역은 2단하고 우상편은 번역은 몇 년 전에 이미 끝냈고요. 몇 년 전에 이미 끝냈는데 2단에 대해서 터툴리안,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을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면요. 탁지일 교수라고 있어요. 장수인대학교 탁지일 교수가 강연한 것을 저희 교회에서 틀어줬거든요. 그걸 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 교수님이 터툴리안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보다 보니까 좋은 자료가 많이 있더라고요. 신학 책이 되게 두꺼운데 그 중에서 이제 2단하고 우상론만 이렇게 빼가지고 편역을 해서 낸 겁니다. 제가 이 2단에 대해서 이 책을 갑자기 언급하게 된 이유는 소개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넷플릭스에서 요즘 핫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핫한 다큐멘터리가 이건데 나는 신이다 라는 제목이죠.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부제를 쓴 다큐멘터리인데요. 이것을 보고 처음에 정명석 편이 세 편이 나옵니다. 50분씩 50여분이 세 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가동산도 나오고 오대양 사건도 나오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도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정명석에 대한 것을 쭉 봤어요. 쭉 봤는데 거기서 이제 증언하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결국에 내 성도착증 환자 변태 성도착증 환자고요.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고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은 이제 이 메이플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메이플이라는 분이 젊었을 때 거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JMS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앵커도 뉴스 앵커도 하고 거기 방송 그 JMS 내에서 방송국도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앵커도 하고 그리고 뭐 치어리더도 하고 가수도 하고 목회자 활동도 했던 것 같아요. 여러 화려한 경력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냥 성변태자다. 그것을 깨닫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분이 주된 이분의 증언이 주된 그 컨텐츠로 나오고요. 참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 드라마 이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은 남자들이 한 거는 별로 없어요. 남자들이 한 거는 그냥 폭행밖에 없어요. 폭행 그러니까 탈퇴한 사람들 있잖아요. JMS를 까는 사람들 JMS를 고소고발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제 찾아가가지고 당사자를 못 찾아가면은 그의 부모집을 찾아가든가 부모에게 해코지를 해가지고 어떤 분은 아버지가 이제 차 안에서 습격을 당해가지고 습격을 당해서 눈이 안 감겨지더라고요. 그분이 작년에 돌아가신 걸로 이제 다큐에 보면은 나오는데 참 안 됐다. 그런데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이 있어야만 이런 정명석 같은 사람을 쳐넣을 수가 있다. 6년 구형을 받고 나중에 10년 구형을 받았는데 10년 다 하고 나서 또 출소가 됐어요. 출소가 됐는데 한동훈 장관은 이 사람도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범죄자인데 전자발죄를 차고 있고요. 전자발죄를 찬 상태에서도 신도하고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쓰레기입니다. 쓰레기고요. 그러면 이 책을 이 책을 집필한 테르툴리아누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테르툴리아누스를 한번 보면 이 저자인데 이단하고 우상편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AD 155년에서 240년경 굉장히 오래된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사람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사람이 테르툴리아누스 라고 하고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라는 삼위일체라는 신앙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앙용어 982개를 만들어냈다고 하네요. 맨 밑에 보면 밑에 보면 분홍색 글자를 보시면 982개를 만들어냈다. 신앙용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신앙용어 대부분이 대다수가 테르툴리안 테르툴리아누스가 만들어낸 만들어낸 용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내용을 한번 짚어보면 JMS를 본 소감과 결부를 시켜가지고 내용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거는 책 안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마찬가지로 2단 또는 무력한 자의 취약성으로부터 힘을 얻는다. 언제든 믿음이 강하다는 상대를 마주치더라도 연약한 자는 2단의 먹잇감이 됐다. 연약한 자. 그러니까 애당초 연약한 자는 아니고 이 사람을 연약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교리 공부를 시작을 하죠. JMS도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2단의 뿌리가 하나인데 여기서 계속 갈라져서 내려와가지고요. 그 교주한테서 배워가지고 JMS도 다른 교주와 마찬가지로 한 스승한테 배웠단 말이에요. 한 스승한테 배워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독립해서 개업을 한 거예요. JMS라는 이름으로 살짝 교리를 살짝 바꾸든가 해서 자기가 개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비유는 신천지하고 비유적으로 해석한다는 거 비유로 해석한다는 거는 신천지하고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자는 2단의 먹잇감이 되는데 그럼 연약한자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교리 공부를 시작을 시켜요. 교리 공부를 해가지고 기성교회에서는 기성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잘 다루질 않죠.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신천지나 이런 2단들은 요한계시록을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기성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거의 들어보질 못했는데 거기서 들어보니까 새롭다. 비유풀이가 새롭다. 안 들어본 걸 들으면 사람이 새롭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교리 공부를 시켜가지고 점점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정명석 JMS가 신이다. JMS가 재림 예수다. 그러니까 기성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개념이 올라가심 그대로 내려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심 그대로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새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는데 재림 예수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게 1945년도다. 그런데 JMS가 태어난 게 1945년도 6년도 그경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가 태어나는 그 시기에 맞춰서 내가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로 사람을 취약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쭈그러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신격화 해가지고 그런 이론을 아주 빌드업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빌드업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JMS가 JMS가 재림 예수였네 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 사람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연약해지고 취약해지는 거예요. 그 이론상 이론으로나 실제로나 깨달음으로 굉장히 취약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신 앞에선 인간은 굉장히 나약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잡아먹는 거죠. 이단들이 그거를 지금 2000년 전에 사툴리안이 이야기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 교회에서 신임을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교회에서 신임을 받은 자가 훗날 타락하는 것이 기이한 일이냐. 그러니까 아니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 생활하고 믿음도 좋은 사람이 어떻게 타락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당대의인으로 꼽힌 사울은 질투에 눈이 멀어 실족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선한 다윗도 살인하고 가늠죄 저질렀죠. 바세바를 가늠했단 말이에요. 남편은 우리아를 죽이고 사지로 내몰고 그래서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도 솔로몬도 이방여인들의 회유로 우상에 빠졌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죄를 범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한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뿐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여기서 주는 교훈은 아무래도 이단에 빠졌다고 해서 그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한 가지 분명한 진리가 진리라 가르치는 것을 찾는데 무한정 찾아다녀야 한다는 건 어부를 성설이다. 그러니까 찾아낼 때까지 찾아야 되고 한 번 찾았으면 이를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요. 기성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런 진리를 찾아 냈어요. 그러면 이단에 빠지지 말고 다른 데서 자꾸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한 번 교회에서 진실을 진리를 찾았으면 그것을 그냥 일단 믿어라. 믿어야 한다. 다른 데서 진실을 진리를 찾지 말고 한 번 진리를 찾았다고 생각하면 그냥 끝까지 믿어라. 다른 데서 M1대 찾아다니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흥미로운 터틀리안의 해석 중에서 흥미로운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구절을 해석을 했어요. 터틀리안이 해석을 했는데 가이사의 것은 무엇이냐. 가이사의 것은 세 번째 줄에 엄밀히 대화의 골자는 인도세를 가이사에게 바쳐야 하는가 이때 주님은 돈을 보여달라 하시면서 표면에 새겨진 형상이 누구인지를 물으셨어요. 표면에 새겨진 형상이 누구냐. 그러니까 가이사랍니다. 가이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전의 그 동전의 형상이 가이사의 형상이 시자의 형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가이사의 것이 우리는 보통 가이사의 것 가이사가 소유한 것 가이사가 가진 것 가이사가 주인인 것 가이사가 소유한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터툴리아는 이 말 뜻을 가이사의 것은 지금 형상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새겨진 형상이 누구냐 새겨진 형상이 누구야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뭐든 동전이 됐든 뭐든 간에 가이사에게 바치고 가이사의 형상이 들어있는 것 동전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은 가이사에게 바쳐. 그래 돈을 바쳐야 하면 돈을 바치라고 하면 돈을 바쳐야 돼.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이사에게는 돈을 바치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형상인 너 자신을 바쳐라. 너 자신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다. 터툴리아는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논쟁이 많이 된 구절이잖아요. 논쟁이 많이 되는 구절인데 설교 때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신박해가지고 소개해드렸고요. 이 책이 지금 재고가 47부 정도 남아있어요. 47부 정도 남아있는데 더 찍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안 팔려가지고 저도 비즈니스맨이다 보니까 판매량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판매 수량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넷플릭스 보다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